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일단 공짜가 시작되면 어떤 나라에서 좀처럼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무상급식이 시작될 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조치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공짜라는 것이 거의 보통 명사로 자리답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차 재난지원금 지불입니다. 현재 여건에서는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척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다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주장이 평평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서둘러야 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서 경제방력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지급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을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다 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당위가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이른바 가구당 100만원 지원금 결정에 효과를 톡톡히 본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 달콤함을 집권기간 내내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6월까지 모두 3차례 걸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까지 그러니까 2020년도 절반 정도의 우리나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59조 2천억을 썼습니다. 그 결과로 6개월 만에 비시 111조 4천억 정도가 국가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36조 9천억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7조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합니다만 6개월 만에 111조 정도의 국가채무를 증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가채무는 좁은 의미에서 728조 8천억에서 지난 연말 그리고 2020년도 6월 달에 840조 2천억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아무리 특수상황이라고 하지만 부채정가 속도는 정말 가파르다 이런 표현만으로는 담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학자의 재언입니다. 아침에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환기시켜주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그 페이스북 글의 첫 대목은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국민 위로금이란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 위로금이라고 사용한 것이 좋겠습니다. 김강두 원장의 지적입니다. 모두 다 나누어 준다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국민 모두가 국민 위로금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왜 국민 위로금을 받아야 되는지 그야말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무참하게 한국 사회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온통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치르게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양식 있는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담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다시 김강두 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내죠?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이후에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현재 젊은 세대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모든 국민들이 보조금을 받는 셈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경제 정책이라고요? 이 지출이 소득을 창출하고 조세 수입을 증다시키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써가지고는 소득 창출은 그냥 빚만 지게 된다는 것을 김강두 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받아서 돈을 쓰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그래서 도둑놈 심보를 가진 어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은 내가 지출하고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양심 불량을 뜻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투자 승수는 최악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자한 만큼 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금 소득을 바로 이전해 주는 그런 경우에는 이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자원, 돈의 낭비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김강두 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출의 재정 승수와 그것의 부담이 가져올 구축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 보셨겠군요. 이런 보조금 지출의 재정 승수의 크기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0.4보다 더 적습니다. 즉 15조 원의 이전 지출, 재난지원금 등으로 창출되는 소득은 6조 원에 불과합니다. 15 곱하기 0.4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0.25입니다. 25%입니다. 때문에 15조 지출로 국민경제에 추가될 수 있는 세금 수입은 불과 1.5조, 1조 5천액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3조 5천억 정도의 국가 부채 순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것에 돈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그냥 정부가 이전 지출 그냥 돈을 주는 경우에는 투자 승수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10만큼 투입이 되면 0.4, 4만큼만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나머지 6만큼은 그냥 낭비와 비슷한 형태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강두 원장이 주장한 것은 15조 원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쓰게 되면 창출되는 소득은 6조 원에 불과하고 6조 원 곱하기 0.25 세금을 25% 0.25를 곱하게 되면 불과 그 액수라는 것이 1조 5천억밖에 안 된다. 그럼 15조 원 빼기 1조 5천억 하면 13조 5천억은 고스란히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냥 국채 발행을 가지고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허무 명령한 짓을 정치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다 대중 영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정책은 절대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를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극단적인 포퓰리스트 극장적인 대중 영합주의자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징후가 농후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만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면 그리스라든지 아르헨티나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이탈리아 등등의 나라를 탐구해보면 그대로 가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서 요구하는 정책도 비슷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도 거의 유사합니다. 만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타산지석을. 최소한 현재와 같은 그런 재난지원금은 명분도 부족하고 명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원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한국이 어려움에서 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에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제시하는 그런 재정지출의 효과 효율성이란 부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